한글자막 by 한효정 뭔가 감정표현을 하려고 하면 무시당하고 억압당했던 아이와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를 그럼 이렇게 자기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아이 자기표현을 키우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수요일에 아빠 김연규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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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아빠 김연규입니다. 분명히 아이는 화가 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저나 부모님이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의 행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관심과 어떤 생각이 아이의 사고방식과 표현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연규 씨가 지난 시간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오늘도 아주 알차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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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가 엄마 나 화났어요. 엄마 나 슬퍼요. 엄마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아이라면 정말 엄마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일단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은요. 좀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신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가 감정 표현을 왜 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모인 우리가 그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왜 잘 알아주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행복하다라는 거는 자기 욕구가 잘 충족되고 만족됐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자기 표현이 그 욕구 충족을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겪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을 보면 이게 다 욕구 좌절 때문에 기인을 한 거니까 욕구 충족만 잘 되면, 즉 다른 말로 자기 표현 잘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문제 행동도 덜 익히고 또 자기 표현은 또 우리는 어떤 명확한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좋은 자기 표현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잘할 경우에는 원만한 대인관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아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 아이는 감정 표현을 잘하는 아이,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선생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 되면 가끔 엄마들이 우리 애 괜찮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심지어 무례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복도에서 한 3, 4명이 막 뛰어갖고 걸렸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잘못 이거 뛰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어떤 애는 잘못했을 선생님 하면 반성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걔는 빨리 풀려나요. 선생님 마음이 확 금방 풀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여기서 불안하거나 잘못한 것 같고 선생님이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막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표현을 못해. 그럼 너무 어색하니까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이러고 쳐다보거나 희죽이지 웃어요. 심지어. 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머 이게 반성을 안 했어. 그래서 야단도 더 오래 맞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집에 와서 아이는 학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은 요구를 또 제대로 못해요. 가령 내가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게 남의 집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입돋다 뭐해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줌마 요구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면은 어? 돼? 라고 얼른 욕구가 충족이 될 거고 안 되면은 아쉽다 라고 끝날 텐데 그 말을 못해서 이게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만일 주변에 그 아줌마가 민감한 사람이라면 아우 얘 마음이 사실은 이거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해주겠지만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나 무심하면은 어? 그냥 이러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버리게 되면 얘는 또 집에 와서 막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아 이게 어떤 욕구 좌절이나 야단 맞지 않아도 될 거요. 혹은 쉽게 풀어나갈 문제들을 다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 애도요. 꼭 제가 못 먹게 하는 것들 막 근데 먹고 싶은 게 냉장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봐도 돼요? 이제는 알겠어요. 눈치를 채겠어요. 엄마 나 갑자기 배가 고파요. 그럼 밥 줄까? 그러면 아니요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목이 말라요. 물 줄까? 아니요 물 말고 다른 거 마실 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한 건데 아이는 아이씨 좀 알아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괜히 다른 거로 짜증내고 엄마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아 쟤는 왜 별것도 아닌데 왜 짜증을 내? 이렇게 또 화를 내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알면서도 막 애 약 올린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네.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좀 서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아이들의 행동을 잘 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해나가요.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발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어떤 자기 표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어떤 성장 발달에 따른 정서, 자기 표현 특성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크게 우리가 이제 아동기를 좀 두 단계로 딱 나누면은 보통 만 6세 이전과 6세 이후로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두 단계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영아기에서 7세 아동 사이에 이제 겪는 어떤 자기 표현의 어려움이 무엇일까라고 좀 본다면요. 이때 이제 아이들은 아직은 사회적 기술도 떨어지고 언어 능력도 사실은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은 느끼는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화나면 엄마 같아서는 이렇게 나 화났어요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막 토라지고 물건 막 던지고 깨물고 심지어 자기 머리 때리고 겁나면은 이렇게 하고 저리가 저리가 막 하고 흥분하면 또 마구 뛰거든요. 이게 다 야단맞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나서 그렇군요. 언어가 잘 그만큼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행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이도 뭔가 내가 되게 조금 불편하고 안 좋아. 그런데 나도 이거를 어떠한 적절한 감정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어른이